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가고시마 현의 아마미 오시마 북서쪽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었죠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태풍 매기가 90년도 이후로 가장 강했던 태풍이었죠 그 이후에 태풍과 화산이 같이 폭발할 경우에 큰 재난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바로 사쿠라지만 폭발하고 나서 동일본 대재진이 났는데요 오늘 또 일본 도리시마에서 도리시마의 위치가 굉장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가사와라 지도라든지 이지제도, 이오지마라든지 괌, 마리아나 북마리아나 이쪽 라인, 화산섬, 이쪽 라인에서 움직이면서 괌, 마리아나, 화산섬, 오가사와라 치지지말 치고 나서 이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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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지마라든지 올라오죠 그 라인에 바로 이 도리시마입니다 이 도리시마에서 강진이 났습니다 오전 6월 16일 오전 3시 4분경에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450km 이고요 근데 이곳 일본 도리시마의 지진이 과거에 작년이죠 작년에 도리시마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7월 30일 날 지진이 있었는데요 작년 7월 30일에 그러니까 그 7월 30일 작년에 7월 30일 이제 여름이었고요 지금도 뭐 6월 15일이니까 6월 16일이니까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일본 기상청에서 7.3으로 처음에는 그 긴급 지진 속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회견까지 열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사과 방송을 하고서 5.8로 다시 수정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7.3으로 강진이 났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7.3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시 그 얼마 뒤에 우리가 잘못 파악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폐를 끼쳐 사과합니다 하면서 다시 5.8로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5.8도 강진이죠 그래서 작년 7월 30일 2022년 진원진은 일본 도쿄 남쪽 태평양의 도리시마 오늘 지진한 도리시마 근해로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진원의 깊이는 약 60km였고요 오늘 도리시마 지진은 진원의 깊이는 450km입니다 작년에 일본 기상청에서 일본 기상청 얘기는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과 후쿠시마 현에 진도 4에서 진도 5 강 정도의 강한 흔들림이 예상된다 하면서 긴급 지진 속보를 발령했었습니다 진도 4는 전등 줄이 크게 흔들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도 5 강은 뭔가 이제 붙잡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걷기도 힘든 상태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이 지역에서는 열차와 지하철 등이 안전 확인을 위해서 긴급 정차하는 소동이 좀 있었고요 특히 도쿄도가 운영하는 지하철 오에도센의 경우에는 긴급 지진 속보가 발령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작동했던 브레이크 장치의 해제가 되지 않으면서 오전 11시가 될 때까지 정상 운행이 되지 않게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작년에 7월 30일에 지진 해일은 없었습니다 우려했었는데 다행인 거죠 그 다음에 지바현 등이 내륙에서도 큰 진도 1 이상의 흔들림은 감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하여튼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부터입니다 일본의 지진이 5 이상 규모 매그네티드 5 이상의 지진이 대부분 작년 혼수였습니다 전세계 지진에서요 작년 지진은 대부분 그냥 일본이 대부분 작년 지진의 위험성은 무조건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해 역시도 그렇고 올해는 비록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8.1, 7.4, 7.5라든지 남태평양의 로얄티 제도라든지 강진들이 좀 있어 왔죠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에 알리스카의 지진도 강진이 있었지만 5 이상의 지진을 봤을 때는 대부분 혼수였으니까 작년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동지 12월 21일 날 그때 그 어디죠? 목송과 토송이 800년 만에 일직선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한 날인 12월 21일 날 아우모리언에서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던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5점대 지진이 나다가 작년 말에 특히나 목송과 토송이 일직선상이 되는 800년 만에 그때 아우모리현의 세계에서 딱 한 번 지진이 났는데 12월 21일 날 그때가 아우모리언입니다 6.5 굉장히 좀 불길한 어떤 걸로 볼 수 없는 거죠 800년 만에 목송과 토송이 하나가 되는 그 시기에 하필 일본에서 강진이 났죠 그러면서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일본의 지진이 불안한 게 뭐냐면 과거 100년, 50년, 10년 주기로 움직였던 지진들이 이제는 일주일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구마모토의 2016년 4월 14일 날 16일 날 7.3, 6.8 강진 2016년이죠 그러면 또 그 이후에 이제는 뭐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일단 대지진의 발생 시기가 뭐 10년 단위, 5년 단위 뭐 때로는 100년 단위 이런 식인 거죠 뭐 관동 대지진은 192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40년, 50년 주기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주기로 큰 주기로 움직이던 지진들이 뭐 훅구이 대지진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적인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훅구이 대지진 40년, 45년인가요 아마 그랬던 걸 48년, 5년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그 23년 관동 대지진 그 다음에 40년대 후반 한 20몇 년 지났죠 그 나서 20년 그 나서 또 90년대 뭐 저기 그 한신아와지 그 나서 2010년 뭐 이렇게 크게 어떠한 대지진이 물론 중간중간에도 어떠한 강진들은 있어 왔죠 7점대 하지만 이렇게 대지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큰 재앙은 사실은 10년, 50년, 20년, 100년 길게는 3, 400년까지 이러한 텀으로 움직이면서 화산의 폭팔라든지 큰 그런 것들도 이제 몇백 년 단위로 주기로 해가지고 화산의 폭발하고 뭐 10년 단위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 하고 나서 이제 다시 2021년도에 11년 뒤에 아이슬란드도 폭발하죠 올해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작년에 10년, 11년 전에 유럽에 이제 유럽 공항이 셨다 그러니까 10년 단위 보통 운도 대운도 10년 단위로 봅니다 이렇게 운이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크게 어떤 큰 단위로 주기로 움직이던 것이 지금은 일주일 단위로 해서 움직이니까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